GDP의 2% 수준을 국방비로 쓰잖아요 독일이 그럼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일까요? 국방비를 한국에 따블로 쓰는 국가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이미지는 또 엄청나게 좋은 편에 속하는 굉장히 아이러이한 국가입니다 독일입니다 독일 이미지가 솔직한 얘기로 전 세계적으로 나쁜 편은 아니죠 물론 독일도 내부를 까보면 실제 독일 내부도 문제가 있어요 사회 문제가 다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미지만큼은 정말 좋은 쪽에 속하는 몇 안 되는 국가가 아닌가 그런 독일이 최근에 재무장을 하겠다는 선언을 냈다 오늘 독일의 꿈 도대체 이 양반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국제정치적인 목적이 뭐죠? 동북아에서 살아남고 강대국 반열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독일은 뭐냐 이 말이야 최근에 욕을 좀 많이 먹고 계신데 국제정치학계에서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으로 뛰어난 미어쉐이머 교수예요 요새 미어쉐이머 교수가 욕을 많이 먹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책임이 미국한테 있다 이 얘기는 제가 조만간 나토의 가입과 관련되어 있는 편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도대체 나토 가입을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 존 미어쉐이머가 1990년에 쓴 논문이 있어요 소련이 붕괴되면 독일과 나토의 관계는 느슨한 관계가 될 것이다 국제정치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안보적 유대감이 느슨해질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아니죠? 그 어느 때보다 나토와 독일은 무라일체의 경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미어쉐이머도 저렇게 말해봤자 틀린다고 이러면 되게 좀 시정잡배 같은 마인드야 그거는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뭘 설명을 했는데 그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음에도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그렇게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냥 안 간 거야 이런 변수가 생겨가지고 그게 안 됐네?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논리 자체를 그냥 배우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얘기를 하면은 아 저런 식으로 논리성을 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거를 얻고 이제 그러면 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 논리가 이해도 안 되는 거야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얘기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얘네 칭찬해주고 얘네 욕해주고 막 이런 게 아니야 그럼 그냥 빽만 하는 거야 틀리면 어 그건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고 어쨌든 미어쉐이머 교수께서 1990년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니네요? 왜 이 얘기를 했느냐? 도대체 왜 느슨하지 않고 독일과 나토가 가까워진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당시에 미어쉐이머뿐만이 아니에요 독일과 나토의 관계가 느슨해질 거라고 얘기했던 학자들은 상당히 많았어요 당시에 소년 붕괴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나토가 가까워졌다 이 말이야 그 특별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걸 알려면 나토가 뭐고 또 나토와 독일이 가까워진 게 왜 신기한 일이지? 이런 걸 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로 가깝냐면요 대한민국 국군이 있듯이 독일도 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독일 연방방위군 이 독일 연방방위군은요 나토군에 속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군대를요 나토에 거의 다 내줬어요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독일의 외교관들과 외교당국자들은 사활을 걸고 나토는 절대 사라지면 안 된다 소련이 붕괴되었다고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나토라는 게 느슨해지거나 사라져선 안 된다고 난리를 칩니다 뭔가 대한민국에서는 자주국방 자주 독립 이런 게 좀 강조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독일은 그 정반대야 나토에 속할게 나토야 가지마 나토야 미국아 우리 독일 좀 지켜줘 이런 뉘앙스가 상당히 강력하게 있었다는 거야 이미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국가였죠? 전범국가로 전 세계에 개직해 있었단 말이야 독일이 국방력을 상향시킬 수도 없고 본인들 마음대로 상향시켜도 조금만 뭘 한다고만 하면 욕을 먹고 난리가 나는 개털이었단 말이야 개털 그래서 국방비라던가 군비도 함부로 늘리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미국한테 의지를 하는 그런 국가였어요 독일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소련이 붕괴되었다고 미국과 나토가 해체되거나 유명무실해지면 독일 입장에선 안보 공백이 생기는 거야 애초에 독일은 이미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라는 낙인이 찍혀져 있고 플러스 모여있어 통일독일이라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었던 국가가 통일을 했다고? 인구가 몇이 되고 국력이 또 얼마나 강해지고 쟤네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군사력을 올리면 뭐라고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개 난리가 날 겁니다 전범국이었는데 통일독일까지 된 다음에 거기서 군비를 조금 늘린다고 하면 아마 프랑스가 거의 발광에 아주 객기를 부리면서 어디서 여기서 무슨 총알 하나도 더 더 추가로 할 생각하지 말라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실제로 독일 통일이 되고 나서 소련 붕괴되기 직전 1987,89년이죠 이때 전 세계가 통일독일이 이제 앞으로 국력이 얼마나 세질 전망이고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고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고 막 이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실제로 근데 독일은 그걸 의식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걸 인식하고 실제로 쟤네가 우려하는 거를 없앨 수 있도록 행동해요 독일은 수십 년 동안 이미지 메이킹을 정말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가면서 해왔어요 소련이 붕괴되고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에도 우리 독일은 나토라는 곳에 의해서 군대가 좌지우지 될 뿐이야? 나토에서 우리 독일도 나토긴 한데 우리가 좀 잘 사니까 분담금도 많이 내고 계속해서 우리가 돈도 더 많이 내고 계속해서 헌신할게 우리 독일은 군대가 있지만 사실상 나토군에 다 보내버렸어 군대가 없는 거야 사실상 우리 개인적인 군대는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 전범국이었던 거를 사죄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행동할게 국제정치적으로 이런 어떤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요 얘네가 과거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데도 최근에 독일이 GDP의 2% 수준으로 앞으로 국방비를 인상한다고 발표합니다 GDP의 2% 수준을 국방비로 쓰잖아요 독일이 그럼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이랑 삐까뜨는 게 아니라 국방비를 한국의 다블로 쓰는 국가가 됩니다 2021년 기준 국가 총 GDP가요 독일이 4조 3천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1조 8천억 달러였어요 차이가 어마무시해요 총 GDP가 자 여기서 이제 2%를 단순 계산해볼까요? 1200원으로 단순 곱하면 무려 103조입니다 103조에요 103조 한국이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된 국방비가 54조 6천입니다 올해 예산안이죠 올해 예산안 이번에 독일이 100억 유로 우리 돈 134조인가요? 그 돈을 한방에 독일 연방군 예산에 투입한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매년 이제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독일이 재무장을 하는 거냐 한국보다도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럼 사실상 재무장이 많네요? 근데요 이미 저 GDP의 2%는 2012년에 결정된 겁니다 이미 2012년에 나토에서 결정된 거예요 결의된 거 나토 회원국들이 2012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들 GDP의 2%만큼 국방비를 쓰자 하고 결의를 해요 왜? 2012년에 유럽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그리스 그때 디폴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토를 유지하는 거와 관련해서 고통분남하고 기존에 국방비 많이 안 쓰던 국가들도 2% 가까이 쓰자고 결의를 한 거예요 뭐 하려고 미국이 언제까지 지금 유럽 경제도 안 좋은데 나토에다가 돈을 쳐바르고 난리를 칩니까? 니네도 좀 많이 쓰라 이 말이야 이미 그래서 2012년에 결정된 거야 저게 총 GDP 대비 2% 수준의 국방비를 쓰자는 게 근데도 독일은 2021년 작년까지만 해도 2%가 안 됐다 이 말이야 독일은 2012년에 나토에서 결의한 내용들을 왜 안 했을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현재만으로도 국방비가 충분하고 뭐 여기서 국방비 지출 더 늘려봤자 돈 아깝고 안보 위협이 지금 당장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뭐 하려고 GDP 대비 2% 났어? 이런 게 있기도 하겠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독일은 욕먹을까봐 안 올렸다라는 것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토에서 2012년도에 2%를 올리자고 결정을 했다고 해서 독일이 바로 2%를 올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전세계가 뭐라고 했을까? 독일 그동안 전범국이라서 숨죽이고 있었을 뿐이다 나토에서 2% 늘리자고 하자마자 환장해서 미쳐가지고 2% 바로 올렸다고 쟤네 이 날을 기다렸나보다 독일이 다시 재무장을 시작했다 별 지랄 다 나올걸요 아마? 솔직히 나토에서 이미 결의까지 한 건데 올려도 상관없는 건데 살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본인들 스스로 자주 구기고 우리 마음대로 2%까지 늘리겠다는데 니들이 뭐라고 2% 늘리냐 마냐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독일은 옛날에 본인들 스스로 죄가 많고 함부로 우리가 군사력을 막 올려도 되나? 그리고 자기들 국가의 국민들 스스로가 우리 독일이 함부로 국방비 저렇게 올려도 되는 거 맞아? 이런 거북함이 있어 독일에서 역사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이번에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독일 사람들은 왜 저런 거에 대한 거북함을 가지고 있을까?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1900년대 1, 2차 세계대전 관련해서만 2년 내내 역사교육을 받습니다 1900년대 초중반 그럼 뭐야 1, 2차 세계대전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나치 독일과 독일이 했던 직글들에 대해서 18, 19살 그 2년 동안 배워요 저거만 동시에 뭘 배우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함부로 무언가 동의를 했을 때 개 같은 결정까지 도달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전범국가가 된 과정과 홀로코스트 이런 거에 대한 독일인들 전체가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요 독일 저렇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데 국방비를 함부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스스로가 무언가 거북함을 가지고 있는 게 그다지 이상할 건 아니라는 거죠 독일은 이번에 2022년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걸 명분으로 2% 올리는 거는 어차피 올려도 됐던 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아주 적재적소의 타이밍 본인들이 2%를 올려도 그 누구도 뭐라고 못할 아주 적재적소의 타이밍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간다요는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거를 무슨 대뜸 아무 일도 없었는데 단순하게 독일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자마자 타이밍 잡아서 2%로 갑자기 올리려고 한다 재무장을 하려고 한다 이건 가짜뉴스죠 독일 연방군대는 사실상 나토군입니다 독일 연방군 독일의 군대는 모든 게 나토에 다 맡겨져 있어요 대신 독일은 이런 거지 나토가 사라져선 안 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가입하려고 지금 환장해 있지 않습니까 왜 생겼는지 아시죠 다들 소년 견제하려고 미국이 만든 거야 미국이랑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소년 너무 무섭다고 소년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려면 집단 안보 동맹체제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만든 거예요 독일이 이 나토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우리가 전범국가라는 욕을 안 먹으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나토밖에 없다 아주 현명하고 똑똑하고 이미지 메이킹도 하면서 군비를 늘려도 욕을 안 먹게 되는 좀 머리가 똑똑한 것 같아요 그죠 독일 나토 상관없이 그냥 지들 혼자 재무장을 했다고 치자 저 유럽의 지도해 보이는 국가들이 몇 국가가 난리를 칠까요 첫 번째 영국 두 번째 프랑스 세 번째 스페인 네 번째 포르투갈 다섯 번째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북유럽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다 난리 칠 거야 다 어디서 감히 독일 혼자서 독자적으로 국방력을 올리겠어요 독일은 그거를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독일이 자주 국방을 위해서 나토에 의존해가지고 손해보는 게 뭐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든 뭐라든 지금 독일이 손해본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오히려 이득을 보면 봤지 독일이 자주 국방하겠다고 나토고 지랄이고 X가라 그러고서 지들 혼자서 국방력을 주둔하겠다고 어거지 피웠다고 치자 그럼 독일이랑 프랑스 상의 수출 수위 무역 관련된 분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독일 물건 사주면 안 된다 얼마나 지랄 난리를 쳤겠어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독일에도 네오나치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위대한 과거 나치 독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한심스러운 소리 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 근데 독일 내부에서 아주 아주 극소수예요 걔네들이 무슨 정당을 만들어서 원내 집권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런 정당을 만들면 붙잡혀요 교도소에 처박혀 있어야 돼 독일은 그런 활동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미다스려요 아까도 말했지만 독일 교육과정 자체부터가 자학적인 게 있어 우리가 과거에 이런 짓거리를 했었구나 우리가 엄청난 짓거리를 했었구나 함부로 궁극주의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해야 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이런 걸 국민 모두한테 당연하게 가르쳐요 그런 나라에서 감히 국방력을 함부로 늘린다는 건 택도 없는 소리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실제로 대부분 외교정책 같은 게 국가의 국민들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국민들 자존심 때문에 국민 정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저 외교정책에 근데 독일은 안 그래도 돼요 독일은 국민들이 진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어 저 정도면 필요하겠네 그래서 독일의 외교정책은 오로지 학자들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과거를 반성하는 측면에서 교육을 한 것 덕분에 이제 이런 게 또 되는 게 있는데 나토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독일 군대가 나토에 사실상 통합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엄청난 일인데요 대한민국 국군이다 미국이 만든 특정기구가 거의 다 전작권을 쥐고 있으면은 국민들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지금 물론 한미연합사가 있고 우리나라의 전작권은 아직 한국에 넘어오진 않았어요 그죠? 이것 때문에 좀 갈등이 엄청 많잖아 이게 모든 나토 국가가 그런 건 아닌데요 나토 군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예를 들어 프랑스가 얘기하는 거지 우리 프랑스 군대 중에서 여기 사단 여기 사단 두 개는 나토군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어 나머지는 프랑스가 가지고 있고 요런 식으로 위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정부의 모든 군대가 다 나토에게 전작권이 부여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독일은 이 군 체계상 사실상 거의 뭐 90%가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게 있어요 다른 나랑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독일은 나토에 굉장히 많은 거를 좀 위임해 놓은 게 있다는 거 그래야 나토군이 독일을 지키는 게 될 거니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토군이 독일을 지켜주는 거지 독일 군대가 독일을 지키는 게 아닌 게 돼야 독일에게 좋다 지금 독일의 연방총리 아시죠? 독일은 대통령도 따로 있긴 한데 사실상 수장이 연방총리 아닙니까? 지금 독일 연방군대의 최고 군통수권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독일 총리겠죠? 올라프 숄츠라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제9대 연방총리가 군통수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시작전통제권이 있어 평시작전통제권 누구한테 있을 것 같아? 독일의 국방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독일은 국방부 장관을 군 출신이 아닌 민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민간인이에요 국방부 장관을 이 양반 독일 3인당 정치인이야 군대랑 솔직한 얘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비전문가예요 이 양반이 평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 말이에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독일의 국방부 장관이 독일의 군사라던가 이런 거를 다 쥐고 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에도 상관이 없어진 거죠 독일의 국방장관이 생각보다 굉장히 군대와 관련된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란 얘기야 지금 나토군이 더 중요한 거지 나토군이 여기서 우리가 드러난 게 뭐예요? 독일이 이번에 국방비를 2% 늘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야? 10%를 늘리든 100%를 늘리든 결국에는 나토에 속한 독일의 군대가 증강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재무장은 너무 과한 표현이다 그리고 미국이 유럽이라는 그 지역 이 지역을 버리지 않는 한 러시아라는 국가를 계속해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이 유럽을 어떻게든 이제 계속해서 본인들의 영향력 하에 두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나토군이라고 하는 거를 유지시키는 것도 미국도 나쁠 게 없어요 초반에 1990년대부터는 미국도 나토에 대해서 이제 좀 느슨하게 가자는 의견이 내부에 있었어요 미국도 근데 2000년 이후에 러시아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푸틴 미국이 나토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 이거를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이야 푸틴이란 사람이 등장해준 덕분에 독일 입장에서는 나토가 더 공고해지고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게 또 있어요 지금 유럽은요 전 세계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쳐들어온 건 러시아와 유럽이 싸우게 된 거고 유럽 안에서 유럽 국가들끼리 전쟁이 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오히려 동북아가 높으면 높았지 더 왜? 다 나토에 속해 있고 이유가 있고 자기들끼리 뭘 하는 게 하여튼 엄청 많아 평화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러면서 유럽이랑 공동체를 만들어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얽혀있고 엮여있는 게 엄청 많아요 이 분위기 때문에 유럽에서 특히나 서유럽에서 중유럽에서는 더더욱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졌다 물론 러시아가 기어들어올려고 하는 동구권 국가라던가 발칸반도 쪽은 얘기가 많이 달라요 그러나 중유럽 서유럽 쪽으로 갈수록 전쟁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덕분에 독일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군대를 막강하게 만들지 않아도 군사적 안보 위협을 사실상 서유럽 중유럽 쪽에서 없애버렸어요 경제적으로는 독일 마음대로 펄펄 뛰어다니게 만들었고요 이 두 가지로 개꿀 빨고 있어 독일은 지금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예전에 독일 언론에서 설문조사 한거래 이게 29살 이하는 자기 국가의 자부심을 느끼는게 8% 밖에 안된대 60세 이상은 그나마 45%래요 50%가 안넘어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봐야 돼 국가를 싫어하고 미워한다기보다도 말 그대로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나라는 존재를 이 국가에 투영시켜가지고 국가가 잘 돼야 나도 좋은거고 기분이 좋고 이런 느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분위기상 그게 있다는 거에요 이게 국가의 자부심을 안 느낀다는 걸 대번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좋게 보는데 오히려 저거 덕분에 독일이 지금 선진화가 더 빠르게 될 수 있고 경제가 더 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독일 연방군대에도 우리나라도 군법이란 게 있듯이 군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군법도 조사를 해봤는데 깜짝 놀랐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명령은 불복종을 허용한다 그리고 직무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명령에도 불복종을 허용한다 자신의 종교 양심적 신조에 반하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력 사용에 동원되는 걸 거부하는 병사는 탈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독일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요 독일이 지금 전유럽을 만약에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독일이 만약에 전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까지 성장을 한다면 아마 절대로 절대로 중국이나 러시아 아니면 일본 같은 느낌은 아닐 것이다 그거가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무조건 그 국민들의 애티튜드에 달려 있어요 국민들의 마인드와 애티튜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치꾼들이 하는 짓거리가 정해지게 돼 있어 근데 독일 국민들이 애초에 저런 분위기에서 컸으면 저 양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국정 운영을 원하겠냐 이 말이요 아마 독일은 자신들의 국가 이미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 자본을 많이 또 얻어내고요 그리고 공익적인 측면들을 또 행위를 하고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그리고 특정 국가가 경제적으로 독일과 함께 무언가를 하게 만들고 아주 아주 스무스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취도 새도 모르게 경제적으로 서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이런 거를 독일은 만들 것이다 독일이 근데 항상 마음씨가 착한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해 얘네도 당신네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우리가 이런 걸 지원해 줄 순 있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해 줄 순 없다 그리스 디폴트 때 뭐 독일이 한도 끝도 없이 다 지원해 주자고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독일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는 거지 한도 끝도 없이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독일의 목적 독일의 꿈이 무엇이냐 국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양반들은 패권을 꿈꾸고 있지 않지만 패권을 꿈꾸고 있어요 참 애매한 말이죠 패권을 꿈꾸고 있진 않으나 패권으로 다가가곤 있다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유럽에서 제일 강력한 국가가 돼서 저 수많은 국가들 쥐락펴락하고 그냥 개센케가 되고 이런 걸 꿈꾸는 건 아닌데 강대국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곤 있다는 거예요 강대국 하면 자꾸 러시아 뭐 중국 미국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꼭 강대국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로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 독일이 만약에 유럽 전역에서 가장 군사력은 약해도 경제적으로는 제일 진짜 넘사벽 국가가 됐다고 치자 미국도 따라잡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자꾸 위협을 해 그러면 아마 전 세계 국가들이 러시아 빼고 우리 공동체 만들자 독일아 독일 너가 앞장서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국가는 소프트 파워가 좋아야 돼요 소프트 파워가 안 좋으면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를 소프트 파워가 안 좋은 국가가 한다고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 중국이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만들자고 먼저 얘기했다고 치자 하실 거예요? 전문가들이 가입하면 무조건 이득이래 진짜로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잖아 반대하는 사람 50% 이상일 수도 있어 우리나라에서 소프트 파워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경제력 다 좋죠 중요하죠 근데 제일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건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이미지다 본인들이 싫어하는 건요 남의 나라 사람들도 싫어해요 누가 돈 많다고 돈 자랑하고 지 잘났다고 개쩐다고 하고 그럼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그런 거로 국가의 소프트 파워가 좋아졌으면 개나 소나 다 좋아졌습니다 지금 수많은 국뽕 있는 나라들이 다 좋아졌었어야 돼 다 그런 거로 국가의 이미지가 단순하게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여 실제로 난민 문제도 있고 또 빈부격차 해소 아니면 주거비 해소 복지 정책에 대한 찬반도 나뉘고 별의별 사회 문제가 독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독일에 대해서 뭔가 배울 점을 얘기하면 항상 그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 걔네도 문제 많다 내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저게 와 저 사람은 되게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막 그런데 그러면 저 새끼 또 문제 많다고 이런 병신으로 보여요 솔직한 얘기로 걔네가 나쁜 게 있으면 나쁜 것도 보고서 우리가 저 나쁜 거는 안 당하게끔 우리도 노력을 해야겠구나 하고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건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되지 지금 유럽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대는 단연 독일을 시작으로 생긴 거죠 하여튼 좋은 거는 자기들이 다 먼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실패하는 것도 있지 예컨대 난민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민 너무 많이 받아줘 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되고 뭐 그런 문제가 또 있기는 했었는데 어찌됐든 뭔가 인도주의적이고 평화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거는 독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게 있다 독일이 다자주의 같은 걸 원해요 지금 다자주의가 뭐냐면 여럿이서 뭘 결정하자는 거야 혼자 반대해도 힘을 못 써 다자주의에 들어가면 프랑스가 독일 뭐 한다고 하는 거에 반대 많이 하거든요 근데 프랑스도 쪽도 못 써요 저거를 힘을 못 써 왜냐면 독일 혼자 하자는 게 아니거든 저게 이미 독일은 독일 뒤에 선 수많은 국가들 데리고 다자주의라는 그 명분이 있는 거야 이걸 프랑스 혼자 백날 반대도 택도 없는 게 많아요 이런 거에서 다자주의를 좀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도 독일을 중심으로 EU 유럽연합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함부로 막 객기를 못 부려 트럼프 때 빼고 너무 많은 국가가 개입해 있거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요게 이제 핵심이야 끝에 가서 독일과 러시아는 어떤 관계일까요 독일은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또 싶어합니다